야 날 가네 날 가로 카니발 얘 무기를 못쓰지? 어! 잠깐만 아 우리 하면 나갔어 아 이러면 위기인데 아 이러면 위기인데 아 이러면 진짜 위기 게임이 위기인데 이거는 큰일 났는데 나가버렸는데 어 진짜 큰일 났는데 좋아좋아좋아좋아 잘하고있어 이러면 내 점수보다 깰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 점수 욕심보다 팀워크 팀워크 뭐라고야될까 팀이 우승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어 끝까지 다 깨서 그냥 그냥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그리고 너 내놔 아 까비 어 땡큐 뭐야 22발 밖에 없어 미친 야 그래도 저거 한번 이용하니깐 250점을 주네 뭐야 야 왜이래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야 걔 마무리해 내가 다 살릴라니까 왜 여기 내려갔냐 estud qual 내가 아까처럼 아까 나랑 똑같은 짓을 했어 어떼서 와이 아잠깐 무기 바껴nelle 이거 뒤에 왔다 누가 한쪽이 저기 한 명이 저기 가야되고 이 총은 안돼 좋아 내 랜서가 아마 이쯤에 떨어졌을거 같은데 해머버스트 이거 지금 지구면 안되는데 랜서 사올게 얘들아 됐어 우리가 지금 수리병이 나간거 같은데? 수리를 안한 이유가 뭐야? 도중에 수리 못하나? 스프레셍 자... 28차까지 왔어요 그래도 일단 팀워크은 좋아요 팀워크은 좋으니까 4명에서 28레벨까지 깨긴 했어요 그래도 문제는 이제 30레벨을 깨느냐인데 음 활성화되기 있어 엄폐효과 증가 피해감속 15% 상대 팀 상대 팀을 이걸 해준다라는건가? 아 이건 우리 팀인거 같애 수리병 있네 다행이다 어? 나 버거 걸렸다 아 나 버거 걸렸어 아 됐다 됐다 아 아아아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알았어 내가 갈게 쟤 넘어질 때마다 이제 내가 한 번씩 길을 옆봐야지 쟤 얼마나 당황하니까 저 뺏어가면 어? 이 자식이 어? 잠깐만 뭐 이러겠지? 야 얘는 무조파 잡아야되는 애다 오케이 점수 벌었고 여기서 많이 온다 토코보우다 토코보우 우와 진짜 세다 얘네 맨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런 놈이다 이지? 저거 스나라는 놈이잖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언제 왔어 자 총알이 얼마 없어 거의 다 총알사는 용도로 지금 뭐야 거의 다 총알사는 용도로 지금 뭐야 애들이 다 제조 비용을 쓰는 것 같고 근처에서 소리 나는데? 이거 뒤에 안내 찢어버려 그렇지 좋아좋아좋아 다음 이제 레벨 30 아니냐? 한 바퀴 돌아서 다 죽어오고 한 바퀴 돌아서 다 죽어오고 갖다 넣어야겠다 아 잠깐만 이거 바꿔야돼 자 왔어 자 여러분 레벨 30 넘느냐 안 넘느냐다 이제 이제 과연 레벨 30 넘을 수 있을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이 게임 얼마 안했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 기록인거고 아까도 두판하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못왔거든요 이건 그냥 무기사 어 무기사 그냥 무기사고 550발 채우고 자 가자 자 가자 자 레벨 30 넘어오자 보스 공세야 보스 공세 보스부터 때려야돼 보스가 저쪽에서 나온거같네 보스가 저쪽에서 나온거같네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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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큼지막한 놈들부터 잡아주자 그렇지 뭐야 이거 아아 근데 얘는 어? 바닷까지 나왔잖아 바닷가 이거 포탑 위치를 바꿔가지고 쟤부터 먼저 죽이던지 해야돼 아냐 이거 이거 야 무기 바꾸면 안되지 뭐 바닥에 뭐 거즈같은 무기가 하나 있네 이씨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뭔가 지금 이거 아닌데 이거는 원래 내 무기 찾아 아 여기 바닥에 있네요 일로와 바꿔 바꿔 각도가 안되 이씨 보이지가 않아 애가 너무 낮아 좀만 더 앞으로 야아 야 안된다 이걸 활용할 수가 없다 아 근데 여기 어디 야 어디가면 뭘까 야 야잇 잠깐만 살짝 보였다 여기다 여기다 됐다 왔어 야 일단 일단 넌 꺼져 우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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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존나 세게 한 대 맞았네 샷건 옆에서 대가리 날아갔네 시elt 3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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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웩 도리어 ав기 자물로워네 어? 얘 총알 없나? 저거 매우 센거 아니야 저거? 그렇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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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 유닛이 왔어 다행인건 이 자리가 참 좋은게 보스가 못들어와 여기를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고시야 야 잠깐만 여기 명당인거 같애 어? 야 이 자리 명당이다 어 이 자리 좋다 가슴암 오픈 브러치 오빵 열린 마음 다시한번 오빵 열린 마음 음 어이 뭐야 이거 개 무슨 샷건같은거 맞았어 야 이 와중에 우리팀 밖에 한명 나갔어 야 야 저거는 팀원 다 죽일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쟤땜에 다 죽을지도 몰라 쟤가 누우면은 어 저거 잠깐만 어 가담하러 야 땡큐 어? 설마 여기 못 여기 못들어가나봐 얘가 어 야 이 맵이 딱 보스전 진짜 최적인데 오케이 내가 잡았다 야 레벨 4로 깼어 가장 많은 득점 막타 넣었습니다 자 레벨 30 갑니다 좋아요 500 크레딧 좋네 저걸로 게임 아이템 살 수 있습니다 크레딧 채우려면 아마 현질해야 될테구요 게임 돈으로도 살 수 있고 현질로도 살 수 있고 그런거죠 자 이거 수리할수록 제조기 비용이 다는구나 자 31레벨 갑니다 이제는 좀 쉬울거야 받은 피해량이 2배? 2배? 야 대박이다 그러면 상대가 2배 세지고 우리가 2배 약해지면 4배 차이 아냐? 공 불러온다 공 불러온다 공 불러온다 어 너 굴러올거 같아요 느낌이 소리 봐 이씨 어 너 굴러올거 같아요 느낌이 보너스 물자 보급이래 보너스 물자 보급이래 보너스 임무 완료 저기는 시야가 안돼요 야 위치도 옮기자 포탑 위치도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냐 됐어 잠깐만 여긴 정말 최악의 위치다 약간 이렇게 오히려 더 앞에다 이렇게 하면 걸리나? 아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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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뒤로 빼야겠다 좋았어 좋았어 가는거야 위치 변경 한 여기로 어 여기네 여기야 이거는 40레벨이 끝인거 같애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그치그치 좋아좋아좋아 어우 귀 터져 미친! 귀 터질거 같애 그렇지 좋아요 32 깼습니다 4명에서 아주 그냥 어 다해주고 있어 다해주고 있어 지금 33레벨 갑니다 그치그치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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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글스님은 참 진짜 내 방송 잘 봐 천양이 크루 아닌거 같애요 고맙습니다 천양이 크루인데 천양이 방송을 한번 내 방송을 봐 개이득 제 방송이 잔잔하고 마음 편안해지죠? 사실 뭐 제 방송에 특별함 따위는 없어요 어 잠깐만 이거 아아 자동적으로 저거 맞으면 풀려버리네 충격파 맞으면 자 가디언 다운시켜야되는데 협량? 왜그래 우리 천양 얼마나 천양 착해요 유독 내 방송에서 천양이는 협량으로 보는 사람들 꽤 있긴 있지 천양이가 하도 방송에서 마문형 막 이러면서 그런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천양이 착합니다 컨셉이에요 실제로 그랬다가는 제가 같이 존재했겠나요 둘 중에 한 명 그것이 알고싶다 바로 출연했지 지금 바로 프로그램 한시간짜리 개 이슈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케이크 자른 칼로 바로 그냥 내장을 꺼냈죠 제가 애들 점수에서 밀리니까 막 개 나간다 야 그러나 내가 득점잼 자리가 진짜 정말 반지의 제한급이야 이거 봐 수리해주지 자리잡지 여기 자리가 정말 천국이야 보스가 여길 못들어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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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정말 기가 막혀 슬슬 이제 애즈 물량이 좀 많아질댄데 30 이제 아잖아 이제부터 조금 이제 많아질거야 쟤 왜이렇게 빠르냐 야 뭐 뭘 쐈냐 좋아 어 큰일날 뻔했다 자폭하러 왔었어 중간에도 수리되네 자폭하러 왔어 오케이 어우 야 이거 이거 뭔 폭격이야 이거 가디언인데 이거 어딘가에 아 여깄네 사운드 한단계만 내릴까? 좀 귀 아프지 한단계 내렸어 응 수고 자 우리팀 뭐 뭐해야돼 야 이거 뭐야 됐다 한 명이 남았네 왠지 내 옆에 있는 듯한 느낌 불길한 느낌 되기 시작했어 이럴줄 알았어 내가 꺼져 얘네도 갈리네 어어 대처 됐어 야 우리팀 앞에 다 찾으러 나갔는데 내 뒤에 있어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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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레벨 갑니다 수리 좀 부탁드립니다 수리 아줌마 어 아줌마 여기 순댓국밥 저기 건더기 좀 많이 주세요 예 또 건더기 주라고 그랬던 거 또 찌끄레기 내장 주지 말고 순대랑 저기 살코기 부분으로 영통 부위로 주세요 예 예 자 뭐 딱히 뭐 질투나서 그런건 아니에요 둘이 뭐 알아서 뭐 놀겠지 뭐 나 빼고 노는거 난 관심 없어 아 저거 뭐야 쟤 엄청 아프게 때리잖아 야 저거 오지게 때렸어 나를 그러지마 그러지마 이거 내꺼야 어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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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몰라 살려주고 뺏을 수 있거든 근데 난 아까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어우 또 어디서 난리를 때리냐 오우야 나이스샷 음 가디언 아직 살아있어 됐다 35차까지 깼다 와아 좋았어 어... 어키도키... 우리 팀 이제 12,000원이어서 포탑 하나 더 쌓을 수 없나? 이제 15,000원이지? 40레벨때는 포탑 두개로 쌓아놓은 것도 괜찮은데 오케이 아 근데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도 죽을 고비 넘기면서 하는 자리야 어우 야 너무 아프다 나 지금 스나 맞는 것 같은데 이야 미친 뭐야 스나 맞았나봐 스나를 어디서 쌌네 저기 오른쪽에 쏜 것 같애 저 건물 쪽에서 애들 지금 나 이쪽에 왔을 때 뭔가 지금 센거 한방 다 맞는 것 같거든? 어? 왜 이렇게 빨리 살았지? 어? 소생해주는거 템을 샀나봐 누가 자 게이들 땡큐잼 잠깐만 야 그거 부서졌네 와아 이거 뭐야 한방 맞았는데 1타 2피 나왔어 지금 뭐냐? 뭐가 이렇게 쏘는거냐? 얘네 어 얘야 와아 미쳤다 여기 어? 잠깐만 36레벨 고비인데 이거 2명 남았어 1명 남았어 1명 남았어 어 살렸다 와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간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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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템 살리는거 다 모르는데 처음 해봐가지고 오네 왜냐면 형 많이 난 찌개 eren 아 X